현대중공업 외압 일관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감염이 일어난 건지 아직 알지 못하는 데다 환자들로 인한 지역사회 연쇄 감염도 이어지고 있어 방역 당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외압 일관 근무자 2,100여 명에 대한 긴급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전원 음성이었습니다. 기존에 발생한 환자 6명 외에 더 이상의 집단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과 현대중공업 모두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폐쇄됐던 외압 일관 건물은 다시 개방됐고 직원들도 모두 정상 출근해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결국 외압 일관에서 같은 층을 이용했던 직원들끼리만 감염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간의 감염 경로는 아직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던 115번 환자를 최초 전파자로 추정했지만 같은 팀에서 일했던 121번 환자의 부인인 125번 환자가 115번보다 먼저 의심 증상을 보였던 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121번과 125번 환자 부부는 지난달 28일과 29일 경북 예천군에 사는 어머니를 만나고 왔는데 이 어머니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들 부부가 최초 전파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 내 집단 감염은 멈춘 것으로 보이지만 부인인 125번 환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5번 환자는 남구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일하는데 업체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만나거나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 등 3명을 추가로 감염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필리핀에서 귀국한 26살 남성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49살 남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울산의 코로나19 환자는 총 131명이 됐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